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안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셋대우 박수영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저희가 이 자리에는 딱 1년 만에 왔나요. 작년 5월 당시에 저희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목 자체가 트럼프 시대에 어려운 시장 어떻게 극복하나 그러면서 해외 펀드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초대받고 1년 만에 왔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한국 주식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제가 꾸준하게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5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시장에 글로벌하게 시각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좁은 곳만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공지해드렸다시피 그리고 이미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래셋대우 IWC2라는 점포인데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 듣겠지만 예를 딱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미래셋 본사가 대우주권이었잖아요. 여의도에 딱 있었어요. 여의도 본사 거기에 있는 대형 점포에 오늘 저희를 초대를 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죠. 같이 이번에 이런 같은 행사를 콜라보로 같이 주최해 주신 박수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알려져 있어요. 조금이요. 저를 생전 처음 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아기 말고. 아기 말고. 두 분 정도 있는데 약간 거짓말하는 분이 계신 것 같고요. 조금은 알려져 있는데 박수영 부장은 아마 거기에서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안에서 유명한 분 같은데요. 어떤 분이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제 소개를 드리려고 간단한 PT를 준비를 했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열심히 학창생활을 했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두 군데 회사를 다녔습니다. 크게 정리를 하면 제가 2001년도 제 97학번이에요. 생각보다 학번이 그쵸 빠르죠. 97학번인데 41개 공채로 제가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쪽에서 9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9년이 넘어서 10년이 되면 사실 금을 받거든요. 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제가 대우증권으로 2010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2010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니까 9년차 지금 증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두 가지 회사에서 이직을 했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뭔지 아셔야 저하고 이제 거래를 하실 거잖아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VIP 고객분들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모시고 오면 그분들에게 그 자산 컨설팅 하는 업무를 했어요. 가장 많이 한 게 상속 증여 이런 세무 컨설팅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시는 자금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노후 관리도 하시고 자산 증식도 하시고 요즘에는 어떤 투자 시장이 맞으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도 맞춰드리고 부동산 전문가들과 팀을 엮어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수익성 분석도 해드리고 이런 업무를 했는데 제가 약간 여기서 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서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컨설팅은 컨설팅에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액션이 필요한 실행은 고객분이 얘기 듣고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시면 실행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상속과 증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업무를 조금 더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게 제가 드린 컨설팅을 바로 액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직장생활 중에 절반 이상을 증권 업무를 이미 경험을 했고 그 도전에 성공을 하느냐 말느냐 기도해서 선택이 어렵긴 했어요. 혹시 이직해 보시는 분 계세요? 이직이라는 게 이혼을 한 만큼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저는 도전을 해서 대우증권에 왔고 재작년부터는 이레셋 대우라는 이름으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자산배분 전략, 종목, 그리고 금융상품을 셀렉팅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관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품들은 초이스 사연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 흐름을 잘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금융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먼저 정하는 일이에요. 미국 종목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자산배분을 주식과 채권을 만드시고 그 정해진 주식 비중 안에서 좋은 종목과 섹터를 고르시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운용마저 제가 직접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증권회사로 업을 옮기고 나서 혹시 이거 사진 보셨나요? 제가 회사에서 한 천여명 되는 PB들 중에서 1년에 한 20명 내외로 열몇 명의 마스터 PB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도에 회사를 옮겼는데 11년도부터 베스트 프랙티스 상을 타고 한 5년간 연속해서 마스터 PB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스터 PB라고 해서요. PB들 중에서 승련되고 성과가 좋아요. 잘났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나 잘났다 이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네.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도전을 해서 성공을 그래도 증권회사에서 자리잡고 잘 진행하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요. 뭔가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좋은 상품도 고르고 싶은데 중요한 게 지금 미주미 회원분들이시잖아요. 2학년 교수님 그리고 장우석 본분장님 만나고 다니는 이유가 정말 미국 주식을 사서 수익을 실현하고 배당도 받고 다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고객분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듣고 공부하고 거기서 겁을 내시고 아무런 실행이 없으신 분. 두 번째 부류는 용감하게 시작하신 분. 이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시작을 해봐라. 한 조라도 사봐라. 이 말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작을 하신 분의 비중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이런 날 여기까지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러 오셨는데요. 그런 액션을 저는 빨리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남이 잘하는 거를 다 끌어와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오늘 초청을 드린 거고 장우선 본부장님의 그런 종목을 보는 안목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저만 앉아서 얘기하니까 좀 민망한데 저는 엄청 피곤해 오늘이요. 오늘도 한 4시에 일어났고요. 아침에 벌써 강의를 하나 하고 왔거든요. 3시간짜리를.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박수영 부장께서 지금 부장관이고 차장 시절에. 차장 시절에.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하셨죠. 네 맞습니다.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쫓아나 했어요. 저랑 이런 걸.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근데 저나 본부장이 절대 안 알려줬죠. 특히 박수영 부장의 상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센터장이 저랑 같이 대우중권에서 같은 부서에 같은 팀에 제가 부장할 때 그 친구가 차장하는 친구거든요. 근데도 제가 안 해줬어요. 이유는 그가 딱 있었죠. 이유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이트가 아직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박현주 회장이 막 하라고 강의하는데 직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벌써 3, 4월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무서워서 안 오죠. 우리 본부장이 인품이 있어 보이고 순하니까 딱 전화를 받아주니까 딱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약간의 진정성. 그 정도가 약간 있었다 라는 정도 말씀드리죠.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미국 주식 굉장히 시임없이 올랐는데요. 왜 이쪽에 회원이 되셨을까. S&P 500 차트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네. 서버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사실 S&P 500 이 인덱스를 따라가는 어떤 더 성공한 투자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종목도 어떤 부동산도 이 미국 인덱스를 따라가는 투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주식이 미국 주식이 미치다 라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답이다 라는 이 책이 2016년도 초에 나왔거든요. 2016년도 초에 많은 증권회사의 직원들도 미국 주식이 시임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겁내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두 분은 어떠세요? 이때 강하게 종목들을 밀고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했거든요. 인덱스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이 처음에 출간된 날로부터 이게 어제 제가 작성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 인덱스가 47%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시장을 잘 보시는 이 두 분의 능력에서는 이때까지 히스토리를 보고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두 분과 함께 일을 하려고 3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그 결실을 맺어서 오늘 첫 해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부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들 그리고 교수님과 부부장님 잘하시는 것 이런 모든 네트워크를 다 묶었고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그러면 투자자죠. 미국 주식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뒤에 다 포진을 하시는 거죠. 전문가들로. 처음에 이제 미주미 운용 전략들을 매크로 인사이트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용을 하시려면 계좌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최고의 수수료와 뭐 그런 인프라를 갖춘 제 1회 회사잖아요. 그 미래셋대우의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거기에 PB를 저를 활용해서 계속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체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윤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오윤희 과장님과 저가 미래셋대우 이름으로 해서 심화과정 투자교실도 매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성공하는 투자에 이르시기 바라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라는 것을 굉장히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었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려고 했는데요. 네. 교수님 이 종목들 굉장히 많이 미셨던 종목들이시죠. 제가 엄청 좋아하고 여기서 코스트컷 빼놓고 제가 조금씩 주식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게 이건 좋다는 주식을 다들 아시는 회사인데 고객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미래셋 IWC2에 계시잖아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제가 아마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현주 회장이 직원들한테 무조건 아마존을 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샀을 것 같은데 또 다른것은 어떤것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볼 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 같은 회사도 많이 밀고 있는데 보시면 성격이 약간 달라요. 위에 있는 두 회사는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거기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쟤는 많이 갈 것 같은데 밑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어때요? 되게 트래디션이라고 써봤죠? 전통적인 회사예요. 요즘에 혁신적으로 날아가는 회사를 사야지 전통적인 그냥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업태에 있는 종목을 왜 사나? 라고 말씀하실 텐데 저도 이 회사들을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특히 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카드 지가 다 열시면 비자카드 없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비자카드의 마켓이어가요 전세계 카드 회사 중에서 50%예요. 그 다음에 2등이 뭘까요? 마스터 카드 50% 근데 2등이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자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비자 회사에 가나요? 어디에 가죠? 그냥 원하는 은행의 카드사를 발급을 받는데 해외에서 쓰기 위해서 비자 마스터 중에서 택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전세계의 카드 회사들은요. 세계 결제망을 쓰기 위해서 비자한테 우리도 해외 바로 넣어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요즘에 전자상거래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존에 있는 물건을 사시는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그런 국가들도 이런 전자상거래에 굉장히 힘차게 마켓 시약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전통적인 카드 회사들을 운영하는 비자가 왜 전자상거래가 커지는데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될까요? 일단은 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만연화된 결제수단 중에 하나지만요. 다른 나라 특히나 개발도상국 이하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시면 거의 현금으로 결제해요.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카드 결제가 퍼너거든요. 페이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페이팔은 사실은 저 상단에 있는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4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업체의 회사가 맞아요. 근데 페이팔이 결제되는 상당량이 비자를 거쳐서 카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4차 산업, IT 이런 거 크게 개발 안 하는데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수수료가 높아지는 전통적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페이팔에 성장하면 비율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자의 수익이 늘어나겠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물건을 만들면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비자라는 회사는 원가가 이미 다 끝났죠. 고정비가 별로 없는 상품인데 전자상거래가 커지고 비자의 결제일과 페이팔이 성장할수록 수익만 더 들어오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목을 볼 때는요. 인덱스를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좋은 섹터. 그 안에서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이 되는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재무집보 뜯어서 보는 거는 교수님이나 장호석 부모장님께 맡기시는 거고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스킨을 이해하고 인사이트만 가지면 될 거 같아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비자가 수익을 앞으로도 잘 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종목 선택을 많이 권해드리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생활을 발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옆에 있는 코스트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스트코 회원이신 분 계세요? 아마 집 근처에 코스트가 있는데 회원이 아니신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 보통 이마트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하창업체 막 푸쉬해서 싸게 원가에 물건 갖고 와서 고객한테는 비싸게 팔아서 마지를 남기는 구조인데 코스트코는 돈을 버는 구조가 아예 달라요. 이 회사의 대부분의 수익의 원천은요. 코스트코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코스트코 전통적인 회사고 요즘에 오프라인 시장 다 망가진다더니 코스트코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2018년 되서도 더 시험 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얘네 대부분의 수익원은요. 연회비에요. 얘네는 물건을 많이 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입된 사람의 숫자 머릿수만 많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회비를 운영을 하고요.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박리담회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계속 많이 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적이지만 오프라인 사업 중에서도 아직까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교수님 근데 우리 사실 배당에 대해서 고민할 시절이 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게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갖고 배당 이런걸 좋아하는데요. 고객분들은 젊은 분들은 많잖아요. 배당주의로 사라 그러면서 사세요? 솔직히? 배당이라고 하면은 이때까지는 사실 국내 주식 갖고 있으면서 배당 한 번 받고 배당락이 연말에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찬바람 걸면 배당주의라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하죠. 속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어이없다는 얘기하지만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사실 한 번 나오는데 우리나라 회사는요. 배당을 많이 안하는 회사들이 많았죠. 정부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배당 많이 해라 라고 해서 배당을 유인하는 정책들을 세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은 구조가 좀 다르죠. 그렇죠? 배당에 대한 미국 구조 좀 알려주세요. 미국의 배당은 대부분 4번 하죠. 한 달에 1년에 4번 하고 자주 하는 것은 1년에 12번 하고 월 배당도 있고 물론 이제 성장 계속하는 기업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 페이스북 이런건 배당을 안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지를 읽는 벅쇄스에는 또 다른 이유로 배당을 안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배당 받는 게 있어서 배당으로 돈 버는 기쁨이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카페 이렇게 보면 제일 활발한 날이 있어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회원들이 올려서 제일 활발한 날이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애플 주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플 주주. 그러니까 엄청나시잖아요. 많으시네요. 애플은 배당이 일정한 8%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한 2주 전에 딩동 하고 오잖아요. 딩동. 모르겠어요. 미래스에서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림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래스에 와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돈 안 받아요? 무료로 하죠. 하나금융에 제가 은행에서 입출금 하려면 800원 내려와서 내가 안 하거든요. 돈 아까워서. 그런데 거주에요. 거주. 저희 푸시 알람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할 때 보면 인증을 해 누군가. 그럼 저도 받았다. 저도 받았다 하죠. 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무심하니까 있더라도. 제가 부산에 간 날. 갑자기 뭐 여기서 저는 관리자니까 계속 배치가 뜨잖아요. 뭐 한다. 네. 네. 그날이 뭔지 아세요? 난 정말 대박이에요. 배당률이 1%가 채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연.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 중에 누구나 다 알아 여기. 한 명이라도 없으면 내가 다 오는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책도 제 책을 제동으로 다 뿌릴게요. 그게 비자에요. 비자. 비자가 9월 4일날 배당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람물. 저는 아도 관심이 없는데. 들어오나 말고. 저는 문자 써서 안 하는데. 그런데 나 회원님들 때문에 아는 거에요. 단 0.9% 정도. 매당률이. 그래도 좋다고. 비자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분들은 행복한거죠. 행복.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실행을 잘 하신 분입니다. 행복이에요. 어디 가서 달러를 벌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요. 이 배당을 주는 좋은 종목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고요.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신 분들이 주식을 살 때요. 그냥 주식을 한 줄을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팔아서 차익을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에요. 그 회사가 단기 순이익을 연해 벌어들이면 벌어들인 돈을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익분을 나눠가시는 건데 그 나눠가는 비중 자체를 설명하는 게 배당 성향이에요. 이거를 공식화해서 배당 받는 금액 나누기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이 회사가 번 돈을 주주한테 얼마나 몇 퍼센트나 나눠주냐를 가지고 배당 성향이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배당 자체를 참여하는 기업이요. 미국 100개 기업이다 라고 하면 85개 이상의 기업들이 배당을 하고 있어요. 국내와 굉장히 다른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도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25년 이상 배당을 한 게 아니라 배당의 양을 계속 늘려온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라고 하는데요. 이 배당을 받으면 생활비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배당을 다시 재투자해서 그 주식을 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배당을 주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배당율이 굉장히 높은 너무 좋은 종목들을 23개를 이 두 분께서 뽑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나중에 그 컨텐츠 보시면 배당 관련된 컨텐츠 교육을 들으시면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23개의 배당을 가지고 저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을 사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돌아가셔서 집에서 비율대로 나눠갖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수를 못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배당이 나오는 날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 다 날짜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다르게 지급되는 배당을 또 재투자하고 이런 것을 개인이 본인의 생업이 있는데 따로 실행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운용해 드리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소개를 살짝 해드리면 이 미주미에 이건 직접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름을 조금 가려드렸어요. 아쉽지만 가려드리고 처음에 보시면 1, 2, 3번에 해당하는 게 다 A로 티커가 시작이 되네요. 보면은 배당률이요. 8%대, 10%대, 12%대. 아까 앞선에서 비자나 이런 거에 본 배당률하고 굉장히 다르죠. 배당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이 중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나눠주는 그런 리얼티에 관련된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미국 시장이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성장주 이때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성장주는 계속 아직 성장하는 기업의 종목들만 셀렉팅해서 아마존, 마가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것들 종목을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시되 이제는 어떤 사실 흔들림이 시장 흔들림은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흔들림이 오더라도 배당률을 충분히 받아서 재투자해서 나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내 사이즈가 물가만큼 이상 오버해서 오르게끔 포트폴리오 짜는 전략은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출시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상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왜 박소영과 거래를 해야 하는지 왜 미래의 대우인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자리를 물러나려고 하는데요. 향후에 서비스 계획은 이런 투자교실을 통해서 아까 마이크로 관련된 것들도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이 교수님 강의 많이 들으시고요. 오윤희 과장님과 제가 진행하는 이런 투자교실 이야기도 매월 진행을 해서 그 양방향 호통이 되는 그런 투자 클럽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배당 포트폴리오 직접 매매하실 수도 있으시죠. 컨텐츠를 가지고 근데 그게 직접 생업과 동행해서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상품이 출시가 되면 눈여겨서 보시고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다가 모르는 거 막 막히면 답답하시잖아요. 자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좀 빨리 하려고 제가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한 분을 위해서 저는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보관하고 있다가 똑같은 질문이 오시면 굉장히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빠른 스피디한 피드백을 오윤희 과장님과 제가 진행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시스템에 대한 자랑 조금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환전이라는 게 필수잖아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에 집이 있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손익까지도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행 가실 때요. 제가 달러가 아닌 재산국에 가서 여행을 했더니 돈이 남아서 한국에 와서 다시 환전을 했어요. 환전을 두 번을 캐시로 재산 공통을 해버렸더니 중간에 날아가는 게 거의 16, 17%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만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에 대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나의 손실에 내 투자 수익률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마다 보면 환율이 로드의 80%, 9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수가 되는 그 100을 고시환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경쟁사, 소형사 중에서 물어봤더니 은행에 환율을 갖다가 쓰고 거기다 스프레드를 또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은행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자체가 이 고시환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간 기준 환율에 플러스 5원이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환전율이거든요. 은행 가면 몇십 원씩 벌어지는 게 5원이고 고객 등급마다 최저 2원까지 계속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사실 매월 적립으로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최소 수수료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한 주씩 사신 거예요. 금액이 별로 안 되는 주식은. 근데 수수료의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손해난 걸 나중에 하신 분들 계시는데 최소 수수료 없는 회사가 증권회사 중의 두억에 몇 개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문하실 때 원화, 외화뿐 아니라 국내 주식 오늘 매도했는데 결제 안 되면 현금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곧 결제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해서 오늘 미국 주식을 바로 사실 수가 있다는 거. 사실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 갈아탈 때 현금화 되는 거 기다렸다가 3,4일 있다가 매수하려니까 이걸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계속 안 옮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세 때문에 그조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저희 이벤트에 있어서 제가 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상품권 이벤트를. 이왕이면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 회사 옮기실 때 이런 이벤트 행사에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사에 있는 주식을 보통 팔아서 현금에서 옮겨야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주식은 내 재산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펀드든 주식이든 증권회사를 그냥 통째로 유가증권차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게 되면 천만원당 3만원 정도의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저희 회사 봉사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혜택을 많이 누리시고 저희 회사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 준비했고요. 저는 여기까지 피아노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말 잘하죠? 엄청 똑소리 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저를 만나서 몇 번 만나서 이틀 전에 이거 행사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를 받았어요. 근데 제 눈에 딱 거슬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잘난치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가까이 오지? 네. 그 2대 나온 여자 있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까지 그게 아니야. 2대 나온 여자 많잖아요. 많죠? 많이 있잖아요. 그 경영대에서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수석 한 분이에요. 수석! 수석! 입학! 수석 입학! 수석은 어디가나 인정받아요. 최고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고등학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냐면 제가 사실은 수능 볼 때 1% 안에 들었어요. 더 0.1에 들은 남잔네요. 정말요? 0.1에 정말 덮고들인 거죠. 그 1% 안에 들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실 중고등학교 학창생활 보냈는데 제 요즘의 목표는요. 제 고객분들의 계좌가 3위 1%에 대달할 수 있도록 만족도가 0.1은 좀 힘들고요. 0.1에 가야죠. 네. 만족도를 실제로 제가 운영해드린 레버카운트에 갖고 계신 제 고객분들은요. 저희 부서에서 보면 거의 수익률은 독보적이에요. 제가 증권회사만 근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DNA가 보험회사는 보수적이거든요. 하여튼 0.1이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가요? 하여튼 만족도와 수익률을 상위 클래스에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어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박소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0.1을 얘기하냐면요. 애들 키워보시잖아요. 애들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집